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제보한 10명에게 포상금 6,0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선정된 10명의 제보자 가운데 지정시설 밖에서 방사성 물질을 쓴 위반 사례를 제보한 사람이 가장 큰 액수인 1,340만 원을 받습니다. 원안위는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관련 비리, 기기 부품 결함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 원자력안전온부즈만 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